왜 앉아요 멀어서서 어찌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왜 앉아요 멀어서 웃어 어찌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의 사설은 끝꽃에 관한 자를 벌어주라니 우리의 사설은 우리의 사설은 우리의 사설은 우리의 사설은 왜 앉아요 멀어서 웃어 어찌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기 앉아여 멀어져 웃어 어찌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의 사슬을 끊고 싶어 난 자를 벌어주라 그리 와람씩 건드는 거에겐 웃어줘 그리 와람이 없어서 그리 와람이 없어서 그리 와람이 없어서 우리의 사슬을 끊고 싶어 난 자를 벌어주라 그리 와람이 없어서 그리 와람이 없어서 그리 와람이 없어서 그리 와람이 없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